요즘에 풍수 인테리어 그림이나 풍수 소품 등을 통해서 흉한 집을 명당으로 바꾸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풍수 인테리어를 잘 알면 대박이 나고 모르면 쪽박을 찰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알아두면 유익하고 부자로 잘 살 수 있는 풍수 인테리어 7가지를 꿀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를 한다는 것만큼 번거로운 일도 없을 듯 합니다 사는 환경이 좋지 않거나 혹은 집터가 좋지 않아 우한이 지속되면 이사를 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집터가 나쁘면 이사를 꼭 해야 할까요? 혹시 나쁜 집터를 좋은 집터로 풍수지리 인테리어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은 흉하고 나쁜 집을 건강하고 부자로 잘 살 수 있는 좋은 집터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환자가 있다든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는 경우 또는 집안의 우한이 끊이지 않는 경우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 적용을 못하고 왕따가 심하게 당한다라든가 혹은 공부하는 것하고는 담사고 게임이나 노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에는 집안의 구조를 먼저 살펴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구조와 방이 등이 맞지 않는다면 부수고 새로 집을 짓는 방법도 있지만 새로 집을 짓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설령 새로 건축을 했다 할지라도 그 비용이 적잖이 들어갈 텐데 말이죠 이러한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써서 잘못된 부분을 수리를 하거나 풍수학적으로 비보 이 비보라는 것은 흉한 것을 없애준다라는 풍수 용어인데요 이 비보 풍수를 해주게 되면은 이러한 집의 구조가 불길하여서 폐가 망신하는 그러한 집을 명당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총 7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은 방향과 모양을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는 건물의 평면의 형태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요즘 도시에서는 땅값들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한 평의 땅이라도 알뜰하게 잘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상하게 집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좌우로 기가 분산이 되는 모양의 기역자형 주택이나 삼각형 모양의 주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가 분산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기가 죽어버리는 집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 기역자 모양이나 삼각형 모양은 바로 기가 죽어버리는 그런 집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한 주택이나 상가, 공장의 경우 앞면과 옆면에 모서리가 있는 건물이 바로 마주하고 보이게 되면 각사를 맞는 건물이 되는데 이러한 곳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특히 따뜻한 남양집을 고집을 해서 배치가 매우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앞의 막힌 산을 보고 집을 짓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집도 폐가망신하기 좋은 그러한 집입니다 집은 풍수학적으로 어느 방향을 보고 짓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집의 환경을 따져보는 것을 풍수학에서는 양택풍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파트든 주택이든 이상하게 집주인이 자주 바뀌는 분들 계시죠 그런 집들 보셨죠 전세를 놓아도 얼마 살지 못하고 수시로 세입자가 바뀌는 집들이 있잖아요 이런 집 분명히 문제가 있는 집이에요 저는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가정이 붕괴돼서 나가면 또 다른 부부가 들어왔다가 역시 이혼이나 별거하는 사례를 종종 보고는 했거든요 들어가면 대박을 내는 장사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신기할 정도로 점포의 이치를 풍수적 입지에 딱 맞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점포 외부부터 내부의 모든 부분을 저 같은 풍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전에 그곳에서 영업을 했던 사장의 실패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비보 풍수를 통해서 풍수 인테리어를 하고 입주를 합니다 점포 내부는 카운터 이치는 물론 주방의 위치, 화장실 위치, 탁자 위치, 그림 종류와 배치 등을 손님의 연령대와 기호, 동선의 효율성 등을 세밀히 분석을 해서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박을 내는 것이죠 주택은 방향과 모양을 잘 선택을 해야만이 된다라는 얘기에서 조금 주제 밖으로 벗어난 얘기가 좀 길어져서 지루하신 분들은 아마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렸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래도 이런 얘기는 일반인들에게는 들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참고해 주시고 활용해 보시면 매우 유익한 팁이 될 것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장으로 점포나 상가를 구하는 경우에 미로처럼 매우 복잡하게 동선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갖고 몇 번 코너를 돌아서 그곳에 도착하는 곳 이러한 점포나 상점은 절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는 있지만 동선의 기본은 직선적이고 짧아야 하며 교차되지 않는 곳을 선택해야 손님이 쉽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붕은 좌우의 균형이 잘 맞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전원주택이 있는데요 이 집은 철마다 집의 구조가 바뀝니다 자고 일어나면 처마 밑에 패널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집을 달아 냅니다 증축을 하는 거죠 지금은 주 건물보다 부속 건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집들은 집이 정돈이 된 느낌들이 들지 않고 주택 본 건물에 붙어있는 이런 부속 건물들이 마치 닭장처럼 보여요 이런 느낌들이 들거든요 제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좀 심하다 싶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집 새로 사서 증축을 하거나 보수를 할 때에는 지붕의 좌우의 균형이 잘 맞도록 해야 하며 철마 밑에 부속 건물을 함부로 증축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한쪽이 높고 다른 쪽은 낮아서 불균형을 이룬 형태로서 기운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흉당이 되는 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택의 내부를 잘 바꿔주어야 합니다 주택의 내부 중심은 안방이나 가장 넓은 거실이 자리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거실이나 안방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집이라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기운이 안정되지 못하게 됩니다 천정은 중심이 지나치게 낮거나 좌우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내부의 기의 중심의 길을 분산을 시키기 때문에 적당히 중심을 높여서 집을 지어야 합니다 또 화장실은 주택의 중심에 있으면 좋지 않으므로 구석으로 옮기는 것이 좋으며 대문은 안정감이 있어야 하며 울타리나 담장의 중심에 있고 예부에서 가려져 있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대문은 건물의 방해와 잘 맞아야 하는데요 맞지 않으면 바꿔주어야 하는데요 특히 형광과 대문이 이렇게 마주 보이는 그러한 집은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런 집은 대문의 이치를 바꿔주는 것이 안정감이 있고 풍수학적으로 좋은 집이 될 수가 있답니다 이 네 번째로는 연못과 분수대에는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정원이나 마당에 연못을 두는 것은 매우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여있는 물은 생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생기를 잃게 만드는데요 당연히 생기를 잃게 되면 집안에 사는 사람들은 건강이 좋지 않고 운이 나빠지게 됩니다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로는 수맥이 지나가는 곳을 피해서 잠을 자야 합니다 침실에 수맥이 흐르는 그러한 곳은 건강에 매우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마음의 불안 증상은 물론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로 불면증이나 우울증에 시달리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은 동판을 깔아준다든가 혹은 기 닮아도나 풍수 그림을 집에 걸어두게 되면 신기하게도 수맥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기 닮아도나 풍수 그림을 이용을 해서 수맥을 차단하는 방법은 다음 기회에 영상을 통해서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섯 번째로는 묘지터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지방도시에서 여성분이 풍수 상담을 신청해 왔는데요 남편이 공무원인데 이번에 승진을 해서 기관장으로 발령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부임한 그 기관장들이 각종 질병과 암과 교통사고로 얼마 가지 않아서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곳의 직원들도 크고 작은 잦은 교통사고를 겪으면서 이미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자자하게 나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것을 모두가 꺼려했는데 이번에 남편이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직을 그만둘 수는 없고 그곳에 부임을 해야 하긴 하는데 전임자들처럼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할까 봐서 걱정이 되어 그곳에 털을 좀 봐달라고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사무실에는 음기가 매우 강한 곳이었어요 특히 남편이 쓸 방은 더욱더 심합니다 제가 영역을 통해서 살펴보니 그곳은 자신이 죽거나 묻혔던 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 장소를 계속 맴도는 죽은 영가의 지방영이라고 하는 영들이 매우 많았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무속인도 아닌 역술가가 왠 영을 운운하느냐고 또 태클을 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좀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역술가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패스하고요 이런 곳이라면 대부분 사람들은 견디기가 힘이 들지요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요 그곳에서 오래 사신 연세가 지극히 많으신 분 90세 정도 되신 분이었어요 이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곳에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공동묘지였다고 합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적지 않은 무연고 유골들이 나왔는데 이를 잘 수습하지 않고 그곳에 구동이를 파고 그곳에 모두 묻어버리고 시시한 거예요 그 이후에 그곳에 건물이 지어져 있고 그 위치의 한 중앙이 딱 단체장 자리의 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땅값이 아무리 싼 땅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묘지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집안 흥하기 힘들어요 공동묘지터에 지어진 그 건물은 제가 직접 비보 풍수를 통해서 확실한 명당으로 만들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정년 퇴임까지 편안하게 공직자 생활을 별 탈 없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요 소리와 진동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건물은 여러 가지 진동이 발생합니다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진동도 있지만 들을 수 없는 진동도 있거든요 대부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진동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사찰에 가면 큰 종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종이 균형이 잘 맞도록 제작이 된 범종이라면 그 소리가 막고 널리 울려 퍼지면서 듣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은은하고 안정된 진동이 전해지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변안하게 해줌을 느낄 것입니다 집도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맞는 좋은 집이라면 아름다운 진동의 파문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곳은 정말로 좋은 명당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불균형 상태의 건물이나 중심이 빈약하고 불안정한 상태의 집은 불안정한 불안한 그러한 소리가 나는데요 이러한 곳은 흉한 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드르륵 드르륵 방문이나 창문 여닫는 소리가 나거나 창문의 창틀이 긁히는 소리가 나는 집은 빨리 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곳은 역시 좋은 명당 집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유익할 집안 풍수에 관한 이야기 7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어땠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늘 처음 저랑 귀한 인연 지어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들을 전달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은도사는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